메디슨 충격선언 그 이유가 밝혀져 전 영국이 뒤집어졌다. 질투에 눈먼 메디슨 잘못된 선택 하나로 선수생활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토트넘은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3대1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죠. 이번에 노팅엄전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영국 리그 4위 탈환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번 노팅엄전의 영웅은 역시 캡틴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은 비록 이번 경기에서 직접 골을 성사시키지는 않았지만 팀 동료들에게 여러 번 슈팅 찬스를 제공해 주어 득점까지 이르게 도움을 주었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은 장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성공시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인터뷰를 연일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공영 매체 BBC는 개인기량도 뛰어나지만 동료들을 격려하고 더 좋은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모습에 대해 감탄했다. 라면서 손흥민이 왜 하나뿐인 스타 플레이어인지를 다시금 칭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매체는 이렇게 손흥민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는 와중에 토트넘의 메디슨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라고 추가 보도를 했는데요. 매체는 메디슨이 이상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단독 취재하기 시작했고 토트넘 구단 내부 관계자에 의해 그 이유가 밝혀져 전 영국이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한 축구 전문가는 이에 정말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며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메디슨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토트넘은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노팅험 포레스트의 3대1로 완승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결승골을 도와 토트넘 승리에 한몫을 했죠.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승리를 지휘한 손흥민은 경기 후 팬투표로 뽑는 MOM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현지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도움 한계를 추가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15골 9도움을 기록하게 됐다라며 시즌 101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손흥민은 이미 2019-2020 시즌 11골 10도움으로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1010에 성공한 바 있고 2020-2021 시즌에도 17골 10도움으로 2연속 두 자릿수 득점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즌 1010 달성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손흥민 축구 역사를 새로 쓰다. 라는 제목 아래 토트넘 호스퍼의 한국인 공격수 손흥민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해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매체들은 손흥민의 경이로운 기록을 상세히 다루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이루어냈는지 자세히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의 이번 성과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했다고 합니다. 축구 칼럼니스트 닐 커스티스는 토트넘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팀 전체의 지원과 전략적인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라며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경기를 이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매체 HITC 스포츠는 손흥민의 이번 역사적인 기록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은 그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팀플레이를 이끄는 핵심 선수임을 보여준다. 라며 앞으로 그가 어떤 놀라운 기록을 더 세울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라고 알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구단 또한 손흥민의 이번 업적을 크게 자축했습니다. 구단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의 자랑이자 전 세계 축구계의 그 이름을 떨치는 선수? 라며 그의 성과를 치하했죠.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의 활약상을 다양하게 공유하며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노팅엄과의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내부뿐만 아니라 전 영국은 손흥민의 뉴스로 인해 뜨거웠습니다. 이에 한 현지 매체는 손흥민의 인터뷰에 대해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손흥민의 리더십과 토트넘 내부 상황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매체는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바로 토트넘 소속의 메디슨이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이 포착된 것인데요. 이에 궁금증을 지닌 매체는 토트넘 내부 관계자와도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토트넘 내부 관계자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 노팅엄과의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 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팀워크는 한층 달아올랐고 신이 난 선수들이 손흥민을 애워싸고 행가래를 하는 등의 상황을 전해왔는데요. 이어 그는 하지만 한 선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라며 메디슨이 어린애처럼 캡틴을 질투하고 심지어는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후 매체는 메디슨의 최근 행동들을 재조명했는데요. 손흥민이 득점왕과 도우망 타이틀을 동시에 차지하며 팀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동안 메디슨은 경기 중 주먹질을 하고 동료들에게 패스를 거부하는 등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매체는 그러나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번 노팅엄 경기가 끝난 후 메디슨이 한 특별한 선언이었다 라며 메디슨은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단식을 선언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축구계에 충격을 주며 영국 밖 여러 외신의 보도로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영국의 주요 외신들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팀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매체 팀 토크는 메디슨의 이기적인 행동과 충격적인 단식 선언은 손흥민의 성과를 그늘지게 하고 팀의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라고 지적하면서 팀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개인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이 부끄럽다 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역시 메디슨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축구 전문가 로빈 베어너는 팀 스포츠에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메디슨이 팀의 성공을 위해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메디슨은 손흥민이 팀의 주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고 외쳤으며 심지어 손흥민이 팀에서 빨리 매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해당 보도가 영국 축구계에 퍼진 이후 한 앵커가 메디슨의 뒤를 밟아 취재를 시도했고 메디슨의 단식 투쟁이 실제로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죠. 해당 앵커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메디슨이 가족들과 몰래 식사하는 모습과 카메라가 없을 때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주요 외신들은 메디슨의 행동이 팀의 화합을 해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언급했는데요. 영국 매체 BBC는 메디슨의 유치한 단식 투쟁과 이중적인 행동은 팀의 분위기를 해치고 손흥민에 대한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죠. 축구 전문가 웨인 비시는 팀이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에 메디슨의 행동은 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라면서 손흥민이 무슨 죄인가 메디슨의 행동은 자신 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망치고 있다 라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죠. 팬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디슨을 강하게 비난하며 팀의 화합을 위해 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을 지지하는 팬들은 그가 팀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메디슨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메디슨은 무슨 생각인 거야? 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만 계속하고 있어. 손흥민은 팀을 위해 노력하는데 메디슨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메디슨의 단식 선언이라니 정말 유치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 카메라 앞에서는 단식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식사하는 걸 보니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여. 팀의 해가 되는 행동을 그만두길 바란다. 토트넘에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선수가 필요 없어. 메디슨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소니처럼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더 필요해. 메디슨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팀의 분위기를 해치고 특히 소니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야.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메디슨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팀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이런 행동은 토트넘 팬으로서 정말 실망스럽다. 메디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팀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팀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니. 팀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여 메디슨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네요. 메디슨의 행동은 영국 박전 유럽의 외신들에게서도 다루어져 현재 영국 축구계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팅험전에서의 손흥민의 활약 그리고 이를 질투한 메디슨의 유치한 행동이 밝혀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메디슨이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축구계에서 손흥민의 평가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팀 동료들을 사랑하는 캡틴 손흥민이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분명히 마음 아파할 것으로 보여져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소식이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